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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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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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20분 됐어. 다 물린 것 같아. 아 이렇게 만져보니까? 꺼내야지. 오 향이 좋네. 이게 아주 좋아. 소란대고 알이고 그 알도 있지 않아. 근데 그렇게 이게 노화에도 좋대. 아주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운 거 자기가 힘들거든. 아 삶아도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번 헹궈? 응. 헹궈서 담궈놨다. 내일 이제 음식 만들 때. 이제 건져. 새우도 굵네. 한번 흔들어가지고 까야지. 아주 맛있는데. 보리새우야? 네. 비빔내 나니까 소주를 뿌려가지고 까야 돼. 아 그래? 아 소주야? 소주. 소주. 소주를 넣어가지고. 와 소주. 마셔야 될 소주. 그렇게 다 넣어버리는구나. 기진내가 나니까. 응. 이제 이렇게. 이렇게 까. 그런데 이걸 까서 버리는게 아니라 육수를 내야 돼. 머리를? 머리. 이런거 뜯어가지고 껍데기랑. 그래야 육수가 맛있는게 많이 나오지. 이 알만해서는 안 나와. 지금 까기는 까가지고. 까서. 삶아쓰는데 머리는 육수 낼 때 쓴다고? 지금 이제 삶아야 돼. 이렇게. 응. 잘 까지네? 응. 이런거. 응. 그거 이쑤시개로 빼? 응. 그렇게 잘 까지네? 응. 금방 까볼게. 응. 그렇게 써내는구나. 응. 다 깠구나. 응. 이거 국물. 육수 내서 부숴야 되고. 이거. 아 새우머리를? 응. 그리고 이거 절반만 할까봐. 너무 많아. 새우가? 응. 그래. 그러면 남겨둔거는 또 뭐해? 또 이제 해먹지. 구워 먹어야 되나? 이걸. 미역국 끓여먹어도 맛있어. 아 이 보리새우로? 응. 반만 가지고 넣고. 응. 육수 내서. 이거 머리랑 껍질을 육수를 낸다고? 응. 아 이 머리를 끓여가지고 육수를 쓰는구나. 응. 그거도 맛있는 물이 나와. 응. 살보다. 응. 새우가 커서 자르는구나. 새토막이. 어 너무 크구나. 이렇게. 이렇게. 먹기 그래야 좋을 것 같잖. 응. 맞아. 너무 크다. 응. 새우가 아주 실하네. 홍토 어머니. 아주 맛있겠네. 아 이 육수가 다 끓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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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하고 이 껍질 육수가 맛있다고? 응. 진하겠네. 다 치야지. 응. 육수만 쓸 거니까. 응. 이거 아까우니까. 응. 물을 부어. 응. 응. 육수만으로 모자르니까. 물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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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새우가 들어가니까. 너무 진해지니까. 물을 보충을 해 주고. 응. 끓여놓으면 이제 생새우를 부어야지. 응. 응. 아 육수가 잘 끓고 있네.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새우. 알새우를 넣어. 응. 응. 새우 많다. 그래도. 우선 뚜껑 닫아 놓고. 토란때가 길어서. 길어서. 응. 응. 푸짐하네. 새우가 많아서. 응. 이렇게 토란때를 넣는구나. 응. 응. 이제 끓으면 껵가리만 넣으면 돼. 응. 응. 이제 우선. 여기에 간장을 좀. 쳐 놓고. 끝간장. 응. 하나. 둘. 셋. 셋. 있다라 간봐야지. 들어갔을 때. 몸에 좋은거 다 들어갔네. 응. 조맛oks. 이제 들깨가루에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그만해야지. 새우냄새. 새우냄새가 좋아. 이거 간해야지. 들깨가루. 2개의 회수를 빼버려서 미한 향이 rings. 누 Emergency Monsieur 這個을 넣어야 맛있어. ibility Jesus Mommy, Can JOE, 새우 ve told us. 들깨가루에 소금이 약간 들어갔어. 들깨가루에 소금이 들어갔어. 드시미용 핫도그 들깨가루에 소금이 들어갔어. 들깨가루에 소금이 들어갔어. 들깨가루에도 소금이 들어갔어. 물가루를 넣어. 스테게티 들깨가루와 총길라 파를 넣고, 간도 다 맞았고, 파는 마지막에, 파. 딱 맞았어, 무신이라니까. 맛있게 됐네. 아따,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거기다가 참기름 좀 해야지. 마지막에. 음, 냄새가 좋아. 끝났어. 모든 요리가.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요리를 했네. 이 보름 나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소금을 조금 해야 되겠다. 소금을. 간이 맞이해야 맛있어. 응, 맞어. 그래서 조금 싱거웠구나. 찰밥이 된다. 근데 이제 간장을 조금 더 쳐야지. 간장? 간이깡 맞아야 맛있어. 조금 싱거웠구나, 그래도. 됐어. 제발 고기다가. zad풍ír nee... 되어있어 στην supplemental Eso概 타도우 Warren, ail카... 가스 소금은由ann입니다. 먹 resulted. 감사합니다.